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셀럽은 IMF 국장인데요. 올해 들어서 지수가 9% 빠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했고요. 또 앞으로 further sell off, 매도세가 더 나타나도 그렇게 놀랍지는 않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 문장도 살펴보시죠. 그리고 올해 계속해서 매도세가 더 나올 수가 있다. 라고도 예측을 했는데요. 오늘도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가 싶더니 막판에 하락세로 꺾였습니다. 연일 지속하는 약세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역시 시장의 분위기를 많은 전문가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제가 한 5번, 6번 다시 한번 계속 읽었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뒤에 숨어있는 얘기가 뭐냐. 9%는 왜 얘기했지? 아니, 9%보다 지금 더 나가고 있고 지금 장 떨어지는 거 다 아는데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단기 저점이 형성이 되면 그러니까 앞에 조건을 빠진 것 같아요. 단기 저점 형성이 이것이 가능하면 그 다음에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반등이 가능한 시장 아니겠느냐. 이걸 애들로 얘기한 것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9% 얘기한 자체가 지금 과매도 구간에 안 들어갔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시장에 더 많은 매도세가 나타나고 그러면 앞으로 조금 더 가면 저점이 형성될 거고 거기서부터는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보수적으로 움직이신 거는 굉장히 맞고요. 또 지금 IMF에서는 항상 RSI 지표를 많이 씁니다. 이건 뭐냐 하면 물가가 올라가는 압력하고 내려오는 압력하고의 상대적 지수를 얘기하는데 그 지수상으로 보면 아직 괜찮습니다.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단기 저점 형성까지는 조금 더 변동성이 많을 것이라 그런 말을 애들로 하는 IMF의 시장국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IMF의 전체적인 경제 전망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셀럽의 이야기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한편 골드만삭스는 강세장이 지속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많이 하락한 혁신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오펜하이머 애널리스트의 이야기인데 당장은 리턴스, 수익률이 낮을 가능성이 높지만요. 경제가 성장하는 난 강세장은 계속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몇 가지 종목을 제시했는데 골드만삭스가 매수 등급을 매긴 종목 가운데 고점 대비 20%에서 최대 50%까지 떨어진 종목들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면 테슬라도 포함이 됐고요. 디즈니, 로블록스, 그리고 코인베이스까지 목록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렇게 골드만삭스의 선호주라 하더라도 기술주 저가 매수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인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문님께 들어보시죠. 두 번째 이야기는 역시 많이 떨어져 있는 기술주, 성장주들.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개인 투자자분들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피터 오펜하이머는 우리 셀러분 말했지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하면 한 번만 읽으면 이 사람 뜻을 압니다. 적감에서 기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완만한 정도로 지금 사실 주가는 상승한다는 얘기를 지금 애들러 얘기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오펜하이머가 항상 얘기한 게 이겁니다. 이 성장세가 아주 가속화될 때는 강력한 수익과 낮은 변동성이 나오지만 성장이 멈춘 게 아니라 성장률이 둔화할 때는 낮은 수익률과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는데 지금 거기에 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경제가 우상향하는 것을 끝인 건 아니다. 성장하는 속도가 둔화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이렇게 완만한 정도의 주가 상승이지 작년이 너무 좋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오펜하이머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이번에 연준이 3월에 매파적인 입장을 갖고 갈 건데 진짜 우리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얘기들을 오펜하이머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펜하이머의 경제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 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셀럽은 월가의 억만장자 투자자인 드럭켓밀러입니다. 연준이 긴축을 할수록 채권 시장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저는 리스닝 투 더 본드 마켓 채권 시장에 다시 귀를 기울일 겁니다. 제가 이 업계에 들어와서 35년 동안 계속 그랬던 것처럼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채권 시장과 수익률 곡선이 경제 트렌드를 잘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채권 이야기까지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많은 셀럽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드럭켓밀러인데 드럭켓밀러는 채권 쪽을 지금 보겠다는 건데 드럭켓밀러가 제 기억으로는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진짜 왜 안 나오나 했어요. 드럭켓밀러가 조지소로서의 수제자입니다. 거기서 돈 배웠고요. 지금 세계 부자 30위 안에 들어갔을걸요. 그런데 채권하시는 분들이 되게 비관론자예요. 비관론자고. 왜냐하면 이런 금리 인상하고 그러면 채권 시장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데 드럭켓밀러가 조지소로서하고 전설적인 월가의 투자자로 자리매김하면서 한 해 30%씩 딱딱 수익률을 챙기는 이유는 이 비관론으로 보는 채권은 굉장히 정확해요. 그런데 낙관론으로 보는 채권은 지금 안 좋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지금 얘기하는 드럭켓밀러의 포지션을 보면 지금 민감해져 있다, 시장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자기네들이 조지소로서 했던 여러 가지 기술적인 기법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스프레드가 좁아지느냐 플래티닝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지만 된다고 그러는데 저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을 먼저 선행 지표로 놓고 하시면 좋은데 사실 요새 낙관론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포지션도 지금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드럭켓밀러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서 봐야 될 지금 우리 셀럽 중에 하나고요. 하나 정확한 얘기를 하는 것은 민감하다. 그리고 지금 공급망에 대한 얘기들을 드럭켓밀러가 드디어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진행 사항들은 진짜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은 보약이 될 것 같아서 자주 드럭켓밀러를 우리 셀럽은 말했지에 모셔서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드럭켓밀러의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전략도 계속해서 체크해드리겠고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애플 실적이 이제 나왔습니다. 좀 체크를 해보고 부모님을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애플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주당 순이익이 2달러 10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1달러 89센트를 예상했기 때문에 예상을 상회하는 애플의 실적, 주당 순이익이 나왔고요. 매출도 역시 1239억 달러가 찍혔습니다. 1240억 달러 정도 매출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1186억 달러 정도를 매출을 예상했기 때문에 매출도 역시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기기별이나 이런 것들, 서비스 매출 이런 것들은 차후에 시간이 지나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일단은 주당 순이익과 매출이 모두 시장의 예상을 상회했고요. 이러면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애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0.29%로 하락 마감을 했는데 지금 실적 발표하자마자 2%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애플은 실적이 괜찮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애플은 실적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성까지 지금 겸비에 돼 있거든요. 특히 폰이 잘 팔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애플카 뿐만 아니라 애플이 올해는 주변 기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높은 부분들로 참여를 할 것 같고요. 애플, 조금 있으면 애플도 메타버스 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이 지금 실적이 바탕이 된 전망, 이것이야말로 지금 시장이 바라는 그런 조합이었거든요. 그것을 지금 애플이 해내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실적, 분야별로 실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 매출 다 상승했고요. 아이폰 매출이 역시 시장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왔고요. 서비스 매출도 역시 시장에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대부분의 맥이라든지 아이패드, 마진율 이런 것들이 훨씬 다 좋아진 수치들이 나왔기 때문에 애플 일단은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가 증가했고요. 서플라이첸이 공급망 문제 때문에 지난 실적 발표 때는 공급망 문제 때문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공급망 문제 차질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모두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저기 지금 눈에 띄는 건요. 그 표 다시 봐주시면 밑에 내려오면 그로스 마진이 43%예요. 43% 마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어떻게 43%가 나옵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대단한 지금 실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다르게 벌리려고 하는 사업 확장성, 애플이 올라갈 만하네요. 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마지막까지 애플의 실적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최하공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애플 실적까지 체크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연휴네요. 저희가 또 연휴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좋은 꿈 꾸시고 내년에 성투하는 데 앞장서서 향돈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